그러니까 원자 3개짜리는 2개밖에 없어. 직선 아니면 구분형. 그래서 이건 당연히 평면 구조에 들어간다. 공간도형을 요새 선택인가? 공간도형에 보면 평면의 결정 조건. 근데 아마 이건 중학교 수학에 나올 것 같은데 공간상의 3점을 포함하는 평면 하나는 무조건 존재하죠. 공간상의 3점을 포함한 평면은 그게 직선으로 돼 있건 구분형으로 돼 있건 하나가 평면이 무조건 있으니까. 그래서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이에요. 3원자 분자는 무조건 평면이 되는 거야. 자 그 다음에 여기 NOF라는 게 하나 있는데. 자 NOF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. 자 NOF는 이제 H2하고 비교해서 NOF는 자 N이 중심원자. 질소가 중심원자고 O하고는 이중결합. 그 다음에 F하고는 단일결합. 이렇게 되는데. 자 중심원자인 질소가 비공유를 몇 쌍 갖고 있다? 한 쌍 갖고 있다. 그치? 자 산소는 비공유 몇 쌍 갖고 있다? 두 쌍 갖고 있다? F는 17조. 몇 쌍 갖고 있다? 비공유를. 그렇지. 세 쌍 갖고 있다. 자 일단 맞출 수 있는 질문. 자 BB. BB. 반발 커서 결합각 쭉 증가. OX. X. 왜 얘네들 뭐 아니니까. 중심원자 아니니까. 우리는 중심원자만 봅니다. 여기. 모양을 결정하고 싶어? 중심원자만 보는 거야.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종합선물 세트야.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 쌍. 이제 모양을 판단해 봐. 라고 하면 이거 마음속으로 하나지? 그치? 그 다음에 비공유. 센다. 안 센다? 비공유. 센다. 비공유. 개수 셀 때 센다.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발이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무조건 세야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이거 센다. 하나로 센다. 이것도 하나다. 이거는 마음속으로 하나다. 그치? 그럼 마음속으로 하나. 이것도 하나. 너 센다야. 그럼 몇 개짜리야. 몇 개짜리야? 세 개짜리야. 전자쌍이 세 개야. 몇 도야? 120도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해서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섯 쌍, 여섯 쌍은 낼 필요도 없는 거야. 이미 두 쌍, 세 쌍, 네 쌍만으로 충분히 헷갈리게 돼요. 그래서 원칙에 딱 정해놓고 있어야 돼. 무조건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으로만 센다. 비공유도 개수 셀 때 센다. 그 다음에 이중, 삼중은 몇 개로 간주. 마음속으로 하나로 간주한다. 그렇게 하면 응용된 구조들이 다 보여. 다 보여. 주변원자 보지 말고 중심원자만 따져주면 돼요. 그럼 모든 결합각이 다 해결이 돼. 어떤 모양인지, 결합각이 어떻게 될 건지 다 판단이 된다고. 자, 그래서 NOF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 알아두세요. 그래서 얘도 구분형이고 얘도 구분형이야. 결합각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아까? 자, 이거 결합각 몇 도 이거? 어, 이건 104.5도. 104.5도. 어, 근데 이거는 이 결합각은 NOF에서는 이거는 몇 도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? 오, 이거 120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. 하나, 하나로 간주. 이것도 하나, 하나니까 세 쌍짜리야. 그러면 120도로 벌어진 거야. 120도로 벌어졌는데 우리 눈에는 여기 있는 게 원자가 없으니까. 우리 눈에는 이거 세 개만 보이니까 그래도 구분형이라고 한 거고. 얘는 시작각이 120에서 준 거예요. 120에서 비공유가 공유를 미는 반발이 더 세겠지. 공유, 공유 간의 반발보다 비공유가 공유를 미는 이 반발이 더 셀 거예요.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미는 반발이 세단 말이야. 그래서 결합각이 줄어요. 내 시절을 미는 반발이 더 세단 말이야. ibel. 공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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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. 모발이 더 세단 말이야.